전투 서비스 전투 서비스는 추가성 붙는 거 알지? 최소 따부랴! 기껏 산 드레스가 엉망이 됐잖아! 대니, 바지 찢어졌다! 겨우 이거? 장난쳐? 우리 머릿수 안 보이냐? 대니, 강해졌다! 이제 건당 천은 더 받아야겠는데? 이거 비싼 거 맞아? 뭐, 쓸만하네 어때? 옷이 사람 덕 보는 거 같지? 대니, 변신했다! 이제 큰 거 한 방 노려도 되겠는데? 큰 거 한 방? 큰 거 한 방! 이건 안 먹어! 맛이 어때? 맞고 울지 마라! 날려주마! 아야! 이게... 저거 다 가식이라니깐! 낯짝 참 두껍다, 오우거면상아! 그래,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네! 대니, 저 녀석 마음에 안 든다! 이 잔생이들이! 감히 우리한테 덤벼? 대니, 때린다! 앞에 적이야! 뒤쪽도! 대니, 앞뒤로 때린다! 야, 팬더! 저거 이길만 해? 나도 몰라! 대니, 때리면 되냐? 보, 보스? 이거 적자 아냐? 대니, 무섭다! 역시 이런 일은 매드팬더단이 적격이지! 대니, 제일 열심히 한다! 빨칸들, 발목 잡으면 날려버린다! 자, 한탕 하러 가보자고! 저기, 힐 좀 해주라! 어? 후, 후퇴! 대니, 이겼다! 기념으로 한 잔 하러 갈까? 좋지! MVP? 보너스는 도둑하겠지? 대니, 오늘 스테이크 두 개 먹는다! 돈만 주면 뭐든 한다! 매드팬더 서비스! 참고로, 외상은 사절이야! 빨리 움직여! 무서우면 숨어있어! 받은 만큼 착실히 해줄 테니까! 여기가 부유성? 비싸 보이는 게 널려 있잖아! 대니, 고기 먹고 싶다! 빨리 한탕 챙기고 드자고! 좋아, 좋아! 예비 고객들이 잔뜩 있잖아! 대니, 여기서 부자 될 거다! 어이! 매드팬더 출장 서비스 오셨다! 비싼 옷까지 샀는데 어디 돈 될 만한 일 없나? 대니, 배고프다! 뭘 봐! 잘생긴 판도 처음 보냐? 이봐, 수지 타산 안 맞는 일은 사양이야! 대니, 말하기 싫다! 애송이, 바쁜데 말 걸면 날 잃어버린다! 매일? 새로운 의뢰인가 본데? 제대로 된 일 맞아? 이댄트야, 대니! 잘하면 오늘 스테이크 두 개 먹을 수 있어? 두 개! 희야! 때린다! 대니, 뼈 맞았다! 피해보시지! 받아라! 잠깐 스톱! 큰 거 한 방! 피해보시지!